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5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젊은이교회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로 또 공동체로 모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11월에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누느라 오늘이 공동체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집약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 하나님께 서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오늘 꼭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11월에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나눴던 것처럼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 나눌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은혜를 함께 하길 원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에 나오게 될 때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내가 세상에서 참 지쳤어 내가 좀 위로받기를 원해 마음이 무너졌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면 누군가 날 이해해 주겠지 아 그래 내 생활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교회에서 진짜 구원 받는다는 게 뭔지를 좀 알고 싶다 그리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초점을 하나 맞춰야 될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공동체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성탄이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다가오잖아요 어린 시절에 성탄 선물 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러하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이와 연관이 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공동체에서 얻기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정신 요양소가 아닙니다 자기 도피의 길로 공동체를 찾는 사람은 공동체를 잡담이나 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곳으로 왜곡시켜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잡담하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영적인 모습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공동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잠시 고독을 잊게 해주지만 나중에는 치명적인 고독감을 안겨줄 뿐인 환각 상태를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치유를 시도한 결과는 말씀과 모든 참된 체험을 해체하고 결국에는 체념하며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여러분 이 글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도 원하고 힘을 얻기도 원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공동체를 통하여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결국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섭죠 내가 공동체에서 난 기뻐 나는 너무나 위로를 얻고 있어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자기 기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이야기처럼 보면 기분 전환하는 내 삶의 모습이 때로는 영적인 모습으로 포장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을 그러면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누리려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내용이에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공동체의 생활은요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성도의 교제는 공동체 안에 거할 때만 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인 공동체를 누리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공동체 생활의 유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먼저 그에 앞서서 점검해 봐야 할 것이 공동체 생활의 유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또한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누리는 사람은 그 이후에 나아가 공동체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지난번 말씀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원수들의 한 복판 안에 앞에 놓여 있습니다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필요해요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 속에서도 혼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는 삶이 참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진짜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함에 대하여 먼저 좀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른 아침에 혼자 기도하셨어요 새벽 시간은요 부활이 성취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없이는요 그날 하루의 사명 앞으로 나가지를 않으셨어요 매일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시간 없이는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역으로 깊이 나아가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남자 형제들 아마 운동 좋아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형제들 저희 교회 형제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젊은이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카페에 가서 나눔만 하게 돼가지고 운동을 별로 안 하게 됐다고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제들이 아마 운동 좋아하고 또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어떤 팀 스포츠에 관심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팀으로 훈련합니다 팀의 전술도 익히고 팀과 어떻게 연합할지 팀이 함께 연습을 하죠 하지만 그 개인이 홀로 준비해야 될 훈련 연습의 시간 몸을 단련하는 시간 혼자 마음을 잘 정하는 시간이 운동선수에게도 필요합니다 홀로 있을 때 자기 훈련의 시간을 가진 자가 나중에 팀 안에서도 연합하는 일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느 때부터인가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함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시간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균형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말 많이 하세요?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시간에 혼잣말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좀 상담을 받으셔야 할는지도 몰라요 혼자 있는데 막 이야기를 계속한다 대부분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침묵 속에 고독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홀로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홀로 있을 때 고독으로 우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침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혀만큼 자기 의지가 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관하여 여러 가지 믿음의 의견들을 내놓기도 하지만 방언을 하늘의 언어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뜻 내 혀를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의지를 철저히 내려놓는 의미가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홀로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침묵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뭐 하세요? 더 그냥 자유롭게 생활을 나태하게 방만하게 보낼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거룩한 삶의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늘 점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꼭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성경 묵상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는 기도 중에도 중보 기도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주입식 교육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런 기대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꼭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10편 65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10편 기자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지식을 성경 지식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건을 향한 어떤 교만한 마음 허영심을 채워주려고 내가 성경 읽는 거 아니라 한번 홀로 있을 때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꼭 말씀 읽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오기만 해서 예배드리고 은혜받기만 원하는 것과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시간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처를 마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 꼭 홀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기도로 인도하게 돼요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삶으로 이끌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 삶으로 이끌려집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드릴 수 없는 기도 내 안에 아주 깊은 곳에 때로는 수치스러움 아니면 때로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홀로 있을 때 기도하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쌓이면 기도에 힘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공동체에서 구성원들과 열심히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이중인격이 따로 없어요 이건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홀로 있을 때 참 힘든 일을 갖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처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보 기도가요 홀로 드리는 기도이면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가진 것을 고백하게 돼요 홀로 기도할 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차고 넘치면 이제 내가 누리는 이 권리와 은혜를 내 형제 자매에게 부여해 주고 그것을 나누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의 죄의 문제가 내 것으로 붙잡아지고 다른 사람의 권경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어제 매일 합심 기도자 연합기도회가 어제 오늘 이 본당에서 4시부터 열렸습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 다른 사역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한 2년여 전부터 저희 선한목자교회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단임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 열방, 한국교회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밤 9시 예전엔 10시였는데 카톡방으로 10부장, 50부장 이렇게 계속 기도의 제목을 전파하면 그 시간에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이 다 그 기도 제목, 같은 기도의 제목을 받아보게 되죠 그러면 최근에는 한 3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고 계세요 아마 젊은이 교회 지체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상에서 그 밤 시간에 구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읽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합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공동체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1년, 2년 그 시간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던 분들이 어제 연합으로 다 오프라인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쁨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홀로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돼요 홀로 주님 앞에 섰는데 공동체에서 함께 주 앞에 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0편, 65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갑니다 이게 10편 기자의 노래예요 그런데 죄악이 나를 무너뜨렸을 때 그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홀로 기도해요 그런데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육체가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에 관하여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건 한번 해볼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뭐 매일매일 홀로 있을 때 쉬기도 해야 하고 딴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말씀, 기도, 중보기도 다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일은요 내가 어떤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힘이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공동체 한몸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을 귀히 여기면서 한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홀로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볼 때 영적인 지침이 오고요 답답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여러분 그런데도 그 일을 지속하셔야 돼요 힘들 때 기도하기 힘들 때 말씀 앞에 서기가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계속 실천해 나가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의 믿음의 선조들 영성가들이 정말로 어려운 때를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있을 때조차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은요 그 어두운 밤을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청년분들에게 진짜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짧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시간 우리가 뭐 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정신없이 우리 바쁜 현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여러분 도전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 이 삶의 방식이 무너져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에 관하여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무런 맥도 못 추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이 홀로 있는 시간을 누리게 되면요 공동체로 모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누리게 되는 것 공동체에서 누리게 되는 유익을 여러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이 공동체에서 누리는 유익을요 진짜 이상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을 사역이란 말로 섬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이제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유익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 유익을 내가 누려야 하는 일을 왜 이 보네포 목사님은 사역이라고 말했을까 섬김이라고 말했을까 그런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누리기를 원해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내가 기쁘기를 원해요 언제나 나에게 집중되는 초점이 있어요 모든 기도가 때로는 나에 관한 걸로 다 결론 지어져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와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누리는 관계의 풍성함 그리고 그 힘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진짜 누려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몇 가지를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진짜 누려야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뜻이 철저히 깨지는 경험을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아멘을 좀 하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우리 이번에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우리의 의지가 다 깨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멘하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아 이게 진짜 저에게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내 뜻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주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주기를 바랐을 때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내 뜻보다 다른 사람의 뜻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곳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겨받았는데 성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에 참여했다는 것은 모욕과 상처까지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때 공동체 아 난 공동체에서 유익을 누리기 원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모와 모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도바울이 나는 정말로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뜻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 이것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홀로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공동체에서의 삶을 균형있게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내 이야기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말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 주네의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때 공동체는 서로의 영혼을 돌보아주는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의욕만 앞서서 친구에게 옆에 친구 너 요즘 어렵지? 나에게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그 친구가 쉽지 않게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근데 내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질 않았는데 듣다가 어떻게 돼요? 그 친구보다 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 것 같아서 나에게 다 얘기해 다 받아줄 것처럼 하다가 화내는 친구도 봤어요 아니 친구가 다 이야기하라고 해서 너 때문에 힘들었어 벌써 얼굴이 어려워지고 너 그랬니? 너 그럴 줄 몰랐다 거꾸로 이 친구가 듣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근데 왜 우리에게 그렇죠?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무해요 공동체에 나와서 우리의 관계는 영적으로 그저 포장되어 있는 모습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누려야 하는 유익 진짜 서로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홀로 있을 때 중부의 기도에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한다면 공동체에서는 중부 기도의 버전과도 같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동료들 형제 자매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로의 짐을 적극적으로 짊어져 주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짊어져 주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 서로의 짐을 짊어주는데 좀 힘들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짊어져 주기 시작했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맞은 때 딱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올 때까지 짊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풀이 죽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알맞게 하고 멈춰야 되는데 기쁨이 올 때까지 짊어지라니 근데 거기 하나 덧붙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짐을 짊어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유익 중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부 기도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연약한데 맞아요 그 고백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공동체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서 만들어 놓을 공동체를 우리는 이렇게 꿈꾼다가 아니라 이 공동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한번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가 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죠? 나는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주변의 동역자들이 짊어져 줘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누려요 저 친구가 어려울 때 함께 짊어져 줘요 이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진짜 예수님 명령대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빠르게 통찰을 주셨어요 제 아내가 이곳에 있다 그것뿐 아니라 진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이 갖는 유익이 있어요 서로가 조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해요 아마 못 알아챘을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먹고 자고 함께 삶을 누리는 아내와 남편은 알아요 지금 저 사람이 잘못된 길에 한 걸음을 내딛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사인을 보내줘요 정말 그래요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근데 왜 그 일이 안 일어날까요? 내가 말하면 저 친구가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유 저렇게 말하면 저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왜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을 하면 나도 기분 나쁠 거라고 내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 좁은 길 걷는 삶에 있어서 넓은 길 걷고 정신 못 차리는 친구가 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훈계해서 함께 좁은 길 걸어가도록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는 일이 진짜 사랑하는 일이에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유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의지가 깨어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섬기고 붙잡아주고 짐을 짊어져 주고 훈계하고 권면하여 좁은 길 함께 걷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공동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누리게 되길 원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총회에요 한 해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총회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인원만큼 총회에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누리겠다는 결단으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에 관하여 이야기하냐 하면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그리고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업의 현장 일터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경험을 많이 해요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욕구와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보면서 내 의지를 다듬어가는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터와 학교에서 게으름과 나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직면하게 돼요 건강한 욕구와 탐욕적인 욕구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홀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했던 그 시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짐을 짊어져 줬던 서로 섬겼던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짜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도우시는 은혜를 함께 구하고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말씀을 함께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함께 인내하고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함 없이 우리가 진짜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기도하는 것 없이 우리가 삶의 현장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일이 기도와 사명이 통일이 되는 것 바로 그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 세상 한 복판에 우리 공동체가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복이에요 말씀이 증언을 해요 오늘 65편 4절 10편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사 함께하게 하시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주의 뜰에 함께 살게 하신 복이 바로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실질적인 공동체 안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복 그 자체인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짧은 두 번의 말씀이었지만 공동체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의 공동생활 공동체와는 분리될 수 없어요 세상의 원수들의 한 복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주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안에서 넉넉히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길 뿐 아니라 이제 세상 밖에 형제 자매들 섬기러 나아갈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한번 잘 만들어 봐야겠다 귀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공동체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믿음으로 취하여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면 여러분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에 몸된 공동체 한 몸으로 참여하다 보면요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연약함을 짊어주는 짊어져 주는 누군가가 진짜 공동체에는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정말 홀로 있을 때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일 우리가 정말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을 때 늘어지게 잠자는 시간 많이 아니에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깊이 말씀하실 거야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할 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만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습이 공동체에서 드러날 때 우리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의 모습이 저래? 그게 아니라 내 모습도 너무나 연약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연약함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복이에요 청년들의 결혼 예배를 주례하게 되면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거야 아니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할 것 같았던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루 이틀 만에 알게 될 거야 그때 그 연약함이 이상할 정도로 나를 속인 것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가 덮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게 부부의 관계라고 설명해 줘요 그런데 공동체의 관계도 그와 같죠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설교 준비 다 한 이후에 짧은 글 하나를 마무리해야 돼서 사실은 한 새벽 한 1시 정도까지 잠을 잘 못 잤어요 원고 마감을 좀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 마감은 어떤 원고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전도사로 나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꽤 많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제가 믿음 생활했던 모교회에서 매월마다 나오는 교회에 월간지가 있는데 모교회에서 추억이 깃든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글을 부탁을 받았어요 한 3주 전쯤에 글 부탁을 받았을 때는 한 두 페이지 정도 네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 3주가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마음속으로는 뭘 써야지 뭘 써야지 하고 메모도 해놨는데 어제 몰아치듯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쓰다가 제 마음에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모교회에서 성탄을 경험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했던 그 기억 그 추억 단지 추억만이 아니라 그 경험이 지금 제가 사역자로 생활하면서 생각할 것 없이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응하게 되는 삶의 방식 사역자로서의 저의 너무나 당연하게 반응하게 되는 저의 태도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누구와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라고 반응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운 거더라고요 거기서 수없이 사랑받고 용납되고 그리고 격려받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제가 사역자로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래 이 길이야 라고 가게 하게 되는 큰 줄기를 잡아준 일이 제가 자라난 공동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글을 쓰게 됐어요 물론 몸은 피곤했어요 그런데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우리에게는 기억될까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주를 바라보고 함께 있을 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일에 기쁨이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가 동고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즐거운가 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리고 성전의 뜰에 함께 나가고 기도할 때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주님 제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 붙잡고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한 눈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구하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유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난 기쁨을 감싸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 주님과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빈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랑하는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 주의 말씀을 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며 기도의 기쁨이 주어질 때 주여 사랑하는 공동체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전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것 둘로 나눈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완전히 내어 놓으심으로 그 생명 주심으로 완전히 한몸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붙잡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을 때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부어질 때까지 끝까지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으로 정말로 붙잡힘 받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음성은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게 말이나 돼 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로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탐대한 주의 용사로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하여 충보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붙잡고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지체들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여 드린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확장하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복음 들고 주여 선교지에서 주여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붙잡으시고 북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붙잡으셔서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힘 주시기를 원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붙잡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셔서 주님 거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를 거두실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